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간 로봇 연구만을 해온 로봇 박사 슈바이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만든 로봇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나와라 알통28호 정말 대단하다 알통28호 넌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이 완벽하구나 하지만 넌 로봇이기 때문에 감정 따위는 느낄 수 없어 너의 임무는? 나의 임무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인간을 더욱더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인간 대신 최고의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미용기술은 어디서 배웠지? 신촌역 3번 출구 김상미 미용학원 정말 대단하다 좋아 잠시 후에 손님이 올 것이다 잘하도록 해라 여기요 출동이다 어서오세요 손님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렇지 옳지 잘한다 가리게 해드려야지 그렇지 옳지 어 얼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드릴까요? 봄이니까 옆머리와 뒷머리 짧게 쳐주세요 어허어 그런 옛날에 개가는 거 아니야 그런 썩어빠지게 하는 거 아니야 왜 뻔한 개그러래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깎아달라구요 어허어 그 깎아 아니야 그 깎아야 야 엄마 그 깎아야 그 깎아야 그 깎아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어? 그 뭐하는 거냐 사과 깎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사과를 깎아 머리를 깎아줘야지 어 그걸로 그건대야 아니야 일루와 이루와부야 이리리와 왜 그걸로 머리를 까. 이루와. 이놈ے 못úng거야 이獄 자식이 도대체 너 임마 뭐하는 로봇이야 Indonesia tál 로봇 제가 쪼는는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놈状 자식이 아기ищ어. 벌에 바бу는거 아니야 그러는것 아니야 참 참 참 뭐하는 로봇이야 참 참 참 머리쓰는거 아니야 이놈어질거 역시 너 혼자는 안되겠구나 나와라 꼴통이 18호 나의 사랑스런 꼴통이 18호 정말 완벽하구나 하지만 넌 아주 단순한 말밖에 할 수 없다 맞나? 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얘밖에 없는 거냐? 예 실망하지 마라 네가 얘밖에 할 수 없어도 너에겐 힙합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예 보여주자 예 예 예 예 예예예 예 마무리 예 저기요 저기요 예 지금 손님한테 뭐하는 거야 장사 안 할거야 예 야 너 진짜 한번 죽도록 맞아볼래? 어? 맞아볼 거느냐고 왜 대답이 없어 맞아볼꺼냐고 에우바이세이 맞잖아 이리와 이리와 인놈 모자식들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속을 썩일꺼야 앞으로 나에게 속 썩이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약속해라 손가락을 내밀어야지 엄지 내미는거 아냐 그러는거 아냐 다른 손가락 내밀어야지 다른 손가락 검지도 아냐 그러는거 아냐 다른 손가락 내밀라고 가운데서 내밀는거 아냐 그러는거 아냐 우리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없어질수 있어 그러는거 아냐 그런거 아냐 새끼손가락 내밀어야될거 아냐 새끼손가락 그렇지 옳지 잘한다 이제 걸어야지 자 걸어야지 코에 거는거 아냐 그러는거 아냐 왜 그걸 코에 걸어 딴데 걸어야지 딴데 걸어야지 입에 넣는거 아냐 왜 이리와 이리와 왜 그리 드럽게 뭐하는거야 지금 나 봐봐 어 이렇게 걸라고 이렇게 해봐 어 그러는거 아냐 뭐하는거야 너는 정말 바보야 바보냐고 예 아 아 아